2월 6일에 일본의 교쇼 구마모토연 아마쿠사의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틀 전인 2월 4일 규모 3.6과 3.0의 두 번의 지진이 이곳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교쇼 구마모토연 아마쿠사의역의 지진은 흔치 않습니다. 작년에는 1년 동안 3번뿐이었는데 지금은 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벌써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교쇼 구마모토연의 아마쿠사의역 군발 지진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작년에 보면 교쇼 구마모토연 아마쿠사의역에서 3월에 두 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최근 중앙구조선 라인으로 교쇼 지역에서 시코쿠성과 관동지역으로까지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교쇼 구마모토연 아마쿠사의역에서의 지진 이후에 도쿄에서 10월 초의 경우 6.1의 수도지카 지진이 있었고 동북지역 아우무리연에서 진도우강, 교쇼 가고시마연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교쇼 구마모토연 아마쿠사의역에서의 지진 이후에 큰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교쇼 구마모토연 아마쿠사의역에서의 지진 이후에 이상진역이 일어난 후에 후쿠시마에서 진도우약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엔 전세계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고 일본에서 지진 횟수의 감소현상도 있으며 2월 13일 전후로 강진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2월 6일에 발생한 동북지역 아우무리연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우무리연은 3일 전인 2월 3일에 규모 3.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동북지역 아우무리지역은 지역의 형태가 삼각형 모양으로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형태입니다. 아우무리연은 3년 연속으로 진도우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북지역 아우무리연 동쪽 앞바다에서는 작년 10월 20일부터 어제 2월 6일까지 총 9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동지역 가나가와현에서 2월 6일에 규모 3.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월 1일에도 규모 3.8의 지진이 가나가와현에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이고 근처입니다. 요즘 가나가와에 지진이 많습니다. 가나가와 지진은 신발 지진이 많은데 지난번에는 진원의 깊이가 100km였습니다. 과거에 가나가와에서 진원의 깊이가 깊이 100km 이상의 지진 발생 후에 큰 지진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은 일본 가나가와 지진 이후 동북지역 미야기와 후쿠시마 그리고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위험지역인 기이수도 호카이도 이부리 그리고 가나가와현 근처의 이바라키연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0년은 가나가와 신발 지진 이후에 한 달 정도 동북지역 미야기 중부지방 나가노 관동지역 지바현 이바라키 규슈 가고시마 난카이 트로프 위험지역인 기이수도에서 진도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가나가와현의 신발 지진 이후에 관동 동북 규슈 와카야마현 주변에서 진도사의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정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2월 7일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또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3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규모 4 이상의 강진들이 10여 차례 발생한 이후 잠잠하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불길한 시그널은 이틀 전인 2월 5일에 도쿄 인근 이즈제도에서 규모 4.6의 강진 이후에 이즈 오오시마에서 산채팽 창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즈제도의 바로 옆인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또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5시 6분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지마 지진 이후에 현재 저녁 6시 20분까지 일본에 지진 발생을 안하고 있는 지진의 수의 감소 현상이 또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오늘 2월 7일에 일본에서 오가사와라 제도 치치지마에서 규모 4.6의 지진 발생 이외에는 지진이 없는 매우 불길한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